뭉치에 개팔상팔 가꾸아 오랜만에 가서 까먹었나 바보야 갈거야 아니 파도를 왜 건네러 갈거야 뭉치 파도를 건네하면 안돼 갈 수 있어 아빠랑 가보자 말하면 뭉치 괜찮지 옳지 그래 옳지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안그렇지가 아빠랑 같이 가보자 옳지 아 우리 개 진짜 다 있어 깨끗네 옳지 가자 옳지 뭉치 기다려 왜 이래 왜 그러냐 도대체 그라고 숙소에 어떻게 갈거야 코는 뭐야 코 왜그래 왜그래 아 설고덕이 없네 파도 시원해 한 방만큼 몰아 죽고 와 빨리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옳지 여기 있네 옳지 옳지 이리 와 엄마한테 가서 아이씨 아 아 빌어 먹이는 놈 야 이게 맞나 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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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뭐 개 쓰는 컬러를 찾았나 오호헣 니 또 주인 없는 개가 됐기다 이것은 어 니 그마 요 버리고 갈게 제주도의 전설이 되어라 이거 뭐야 왜 그래 뭉치 왜 그래 도대체 어 그래 망했다 뭐 또 이 땅을 파고있노 뭉치야 아 이거 진짜 여기가 뭐하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ול 다night으로 함 나ạ malt 檴 두 möchte 시켜보고 고런 들어가 가 실제 hom oh yeah 맛있다 우리 개 파 sole 우리가 이야 잘하네 아 이거 잘하네 우린 이리 와 빙지 말아 이리 와 빨리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야 하지마 하지마 앉아 아빠랑 사이 좋겠다 하자 이리 와 하지마 하지마 아무도 하지마 내 개 그 계속 보고 있어 야 와 야 아 니가 지금 뭐 잘못했는가 알지 이리 와 하지마라 하지마 니가 왜 어이를 상실한 표정이고 뭉치 보이나 뭉치 모래 자글자글 한거 응 대가리는 초사이언처럼 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초사이언이 될거 같다 또 봉취 소리만 나면 또 예은이 촉감놀이 할 수 있겠네 모래로 예은이 촉감놀이 할 수 있겠네 모래로 이게 다 먹어 이게 응 숙소에 누가 모래 토핑 뿌리 날아야 돼 아빠 안 죽어 뭔지 뭐라 하지마라 왜 우리의 기를 죽이고 그래요 아 바다새끼가 자문했네 그럼 그 바다 잡으러 가자 그거 잘 있는 개를 갖다가 모래를 줘가지고 맞지 우리 개는 자문한거 없지 응 잠 오는데 시골에서 미안해 흫흫 네네 맞지 후 inta 네 음 음 후 음 후 폐 독